이제 4월 학평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짝 제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이든 수능이든 크게 다른 건 없었고요 먼저 문학을 보면 문학은 3월 모의고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오히려 4월이 문학은 아주 좋았다라는 것이고 좋았다라는 말은 문학은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나 선택지를 통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3월은 이 보기나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지문 가서 일일이 눈으로도 확인해야 되는 시력 문제였어요 여기서도 한두 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문학이 요즘 수능 추세와 맞게 논리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철저히 4월에서는 문학을 좀 더 빨리 풀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추천한 방식으로 했다면 보기나 선택지에서 기준을 잡고 선택지를 보면서 범주를 생각하고 지문을 가더라도 이 범주 안에서만 필요한 부분을 갈 때 시간도 줄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서 영역, 독서 영역에서는 입문하고 과학기술 지문은 쉬웠고 과학기술지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굉장히 지문이 짧으면서도 역시 글의 전체 구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요 입문 지문도 지문을 짧게 내면서 쉽게 냈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 그때하고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다면 경제 지문이 나왔는데 경제 지문이 굉장히 길면서 너무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작년 수능도 경제 지문이 나왔지만 내용이 많지 않고 결국은 기칙통화란 뭐냐 기칙통화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데 기칙통화가 변하는 과정 속에서 아하 이제 적자가 되었을 때 해외의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적자가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자기네 나라 통화의 가치를 올리고 다른 나라의 환율을 인하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그런 논리구조가 중요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이것들을 일일이 정리해야 되는 그래서 정보는 많은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쉬웠죠 자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비문학 지문들은 굉장히 쉽게 간다 지문은 짧지만 지문 자체가 논리적으로 농도 깊게 간다 그래서 문제도 만만치가 않은 구조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독서 공부를 할 때는 다시 말하지만 문학하고는 반대로 이제 철저하게 문제보다는 지문을 좀 더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준을 잡고 예측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 모든 문장에 매달리지 않고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수능날은 여러분이 혼자 16페이지를 읽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그 읽어가는 힘을 키우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공부가 됐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화법,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도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난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읽기 능력만 있었다면 읽기 능력만 있었다면 3월보다는 조금 난도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지만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문제의 질은 나쁘진 않았다 경제를 빼고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서 해야 되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도 3월에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지식을 너무 많이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조금 덜했다는 점에서 조금 나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법과 장문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화법과 장문도 결국은 독해력이거든요 독해력, 시은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한다면 이번 4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전체적인 틀은 맞춰졌다 지문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문제들은 논리적으로 가고 문학 같은 경우 아무리 길어도 보기 선택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봤든 못 봤든 이 전체 수능의 경량에 맞게 내가 공부하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시고 공부 방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심히 하는 개념은 나는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열심히고요 그냥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닌 다시 말한다면 문학 정리 암기 해설 써보기 비문학 모든 문장의 뜻풀이 선생님들이 적어준 내용 받아 적고 암기하기 받아 적은 내용을 듣고 이해하기 배경지식으로 이해하기 라는 이런 류의 잘못된 공부 방식을 버리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스스로 읽어가는 힘을 키우는 수능은 16페이지 처음 보는 지문들을 내가 읽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한테 지식을 다 던져주고 결과론적인 걸 다 던져주고 그것을 아름다하게 포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절대 강의가 그런 강의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가는 논리적인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국어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